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는 증시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는 모처럼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은 코스피 거래 규모를 앞질렀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4대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의 7배 가까이 되며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무려 450조 원 이상 많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호황 속에 4대 거래소는 대규모 채용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하반기에만 6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빗섬도 지난달부터 200여 명의 IT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20억 원을 투자해 만든 빗섬 라이브 서비스도 다음 달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인원은 539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게임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국내 최초로 NFT 마켓을 선보인 데 이어 메타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래소 시장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72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최근 한 달 새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 SEC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에 더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해지 수단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4대 거래소 가운데 두 곳은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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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